안녕하세요. 김우입니다. 오늘은 드럼을 연습할 때 꼭 필요한 드럼패드의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폰거트 스피드업 버블패드라는 제품의 디자인을 살펴보고 직접 시연하며 후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앞면은 뒷면은 블랙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부분은 나무로 되어 있고 팔각형 모양을 지녔습니다. 무기는 2kg 아량과 비슷한 무게입니다. 윗부분 터치감은 현존하는 일반 고무패드와 같이 평범한 느낌이었으나 아랫부분 터치감은 튕겨져 오르는 힘이 윗부분보다 적어서 같은 시간에 연습할 경우에 아랫부분으로 연습을 하면 더 많은 근육을 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랫부분이 조용한 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소음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이러니하게도 아랫부분으로 악센트 연습을 할 때 치는 재미가 있어 더한 매력을 느꼈습니다. 영상에서는 아랫부분에 마이크를 대서 그런지 좀 더 소리가 크고 울리게 녹음이 되었네요. 실제로 들으면 훨씬 소리가 작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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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였습니다.